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이 하광 골격이 발달한 턱나움 얼굴형의 여성분이 내원하셨는데요 진료실에서 마스크를 딱 내리자마자 제가 발치교정 부작용이다 하고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는 이 여성분과 비슷한 얼굴형이었는데 흡사 주걱떡과 같이 턱끝 돌출이 되어 보였는데 이 여성분에게서 발치교정 부작용이라고 느끼게 된 부분은 아래턱뼈 외곽 윤곽선의 반원이 노란선이라고 하고 중안면부에서 광대뼈 그리고 콧뼈로 이루어진 외곽선의 반원이 빨간선이라고 할 때 치열궁 즉 이빨이 가지런이 난 치아의 반원은 하얀선으로 아래턱의 노란선이나 위턱의 빨간선의 지름에 비해 아주 조그만 반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반원 빨간색 반원 그리고 치열궁 치조궁의 하얀색 반원이 오른쪽과 같이 매우 정상적인 예쁜 동양인의 경우엔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노란 아래턱라인과 빨간 위턱라인 사이에 흰색의 치조궁 라인의 반원의 크기가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게 왼쪽은 큰 노란색 원과 빨간색 원 사이에 이빨이 나있는 악궁의 반지름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여성의 치열궁은 파란색이었습니다만 발치교정을 함으로써 치열궁 반원이 쪼그라들면서 하얀색 반원의 크기로 반원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궁 혹은 악궁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을 크게 힘껏 벌리고 거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목줄이 가운데 이렇게 보이면서 위아래로는 흰 이빨이 반원형으로 말발굽형으로 가지런하게 나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치아의 개수는 이와 같이 32개 즉 위에 16개 아래 16개인데요 이를 좌우 반쪽씩 나누어 보면 맨 아래쪽이 어금니라고 부르는 대구치 3개가 있고 그 앞에 소구치 2개 그리고 그 앞에 송곳니라고 하는 견치 그리고 윗니 보임 아랫니 보임에서 보이는 앞니 즉 절치 2개 등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개 치아 중에 맨 아래쪽에 있는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하여 이빨을 빼는 경우가 많으며 발치 교정을 할 때에는 보통 제2소구치를 빼게 됩니다 내과병원에 가면 이렇게 가슴 엑스레이를 찍듯이 치과에 가면 이러한 치아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왼쪽에 흰색 화살표가 제3대구치이며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있어서 자칫 뽑힘을 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위 아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이빨들이 비좋게 서로 낑겨 있는 듯하고 아래 엑스레이는 위보다 확연히 간격이 널널하여 이빨의 개수가 모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노란 화살표 부분에 있어야 할 사랑니가 전부 발치되어 빈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오른쪽 하악 제2소구치가 없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여기 이렇게 까꾸로 매복이 되어 있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발치 교정 시에 이빨을 뽑는 자리입니다 발치를 하여 치아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 옆에 치아들이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게 되는데 이게 입주의 함모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즉 원래 치열궁이 파란색 반원이었다고 한다면 발치를 하여 공간이 비게 되어 이빨들이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다 보면 치열궁이 파란 선에서 하얀 선으로 쪼그라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오른쪽과 같았던 치열궁이 왼쪽과 같이 쪼그라들면서 합죽이 입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나이가 들면서 입꼬리가 떨어지고 턱이 나오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볼처짐 오는 것과 병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환자분은 치아 교정을 위해 제2소구치 위 2개 아래 2개를 팔치함과 동시에 총 4개죠 사랑니는 원래 빼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좌우 위 아래 사랑니 4개를 전부 뽑으셔서 총 8개의 치아를 팔치하신 상태였는데요 돌출립이 있다던가 3급 부정교합이 있을 때 교정으로 인한 이익은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다시 역교정을 해가지고 옛날 치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정의 이점을 살리면서 합죽한 입을 성형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